액션! 액션!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을 작년에 불태우고 멋지게 서울에서 만나요. 화이팅! 이게 시즌 1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비다임에서 시즌 2로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시즌 1, 오늘이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레슨비 좋았어요. 자, 우리 화이팅하고 우리 오늘 즐깁시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 짬밥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했던 그 파워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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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끝나는 거지. 찰. 칵. 끝! 아주 좋은 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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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